한국 자동차에 숨통을 곱죄하라고! 더 크기 전에 붙들어 내란 말이야! 한 사장. 네? 디바를 개발하는데 얼마를 쓴 줄 알아? 미국 디자인팀에 바친 달라며 모타쇼에 쏟은 경비! 그런데 결과는 뭐이야? 세계 언론이 한국 자동차만을 인정하고 있잖아. 우리는 함께 참여해서 둘러리만 서준 꼴이 되어버렸어. 디바는 어차피 우리가 내놓은 모델이니 세계 언론 쪽에서 살려야 해. 하루속히 그들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 자동차는 기룡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해. 이젠 네가 기룡 자동차의 대표야. 저렇게 모자라는 놈한테 자동차를 맡기신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나 형도 얼마든지! 지금은 어려울 때야. 이래도 치고 저래도 치고. 누군가 방패 막기가 필요해. 엄마! 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빈 주먹 부인 사람보다 불쌍해 보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기룡민과 결혼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뭐야? 이 아가씨인가? 오, 하련입니다. 기수의 오른팔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이번 강동석 건도 이 친구 솜씨입니다. 디자인실에 근무한다고? 뒤발을 디자인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냈구만. 잘하는 건 이 사람 속만큼 복잡한 건데. 부모님은 뭘 하시지? 아버님은 안 계십니다. 어머님은 과수원 일을 하고 계시고요. 과수원하고 인연이 많아요. 어떠실 겁니까? 기수는 진심같아. 일개 디자이너가 기룡그룹의 며느리가 된다. 헝감생신. 똑똑한 아입니다. 아버님. 가문에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기수를 형제 취급도 안 할 때는 언제고? 자칫하다가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이럴 땐 대신 누가 나서주는 게 이상한 책이야. 이 애비는 너만 믿는다. 이제는 편안히들 앉아서 기다려갖고는 세계적인 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대도 팔 수가 없어요. 세계의 우수한 메이커들은 레이스를 통해서 자기 차를 성능을 테스트하고 더욱 좋은 차로 고쳐나갑니다. 소비자들은 랠리를 보면서 차의 성능을 보고 신뢰를 쌓아가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엔진. 우리 디바의 엔진은 혼다 거라는 거.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다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우리 디바의 랠리 참여 여부에 따라 로얄티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네 엔진 성능의 우수성을 들춰내며 로얄티 인상을 조정해 올 겁니다. 임행 결정은 했어. 로얄티에 상관없이 랠리에 참여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내 경쟁사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자동차는 한 발도 이 땅에 디디게 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차가 많은데 기룡이니 한국이니 저 거리에다가 섞여 들어가면 헷갈리지 않겠소?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니겠습니까? 디바의 후석 와이카만큼은 완전 독자 개발합니다. 강동석이 이 친구 돈에 팔린 모양이구만 비자수 유능한 드라이버와 네비게이터를 어디서 구하죠? 저... 사장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 터를 몰겠습니다. 안 돼요. 장비하고 운전은 다른 겁니다. 지금 와서 뭐 적격인 인물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모르시겠지만 지도 국제 레이싱 자격증은 있어요. 운전은 제가 세계적인 드라이버 강동석 씨 우리 기룡의 디바도 세계적인 차로 만들어주시오. 부탁합니다. 공모이사 유니폼은 파란색으로 하시오. 네. 기술이사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차를 개조해주게. 네. 자 디바의 우승을 위해서 동석이와 랠리에 참여하겠다는 기술 한국에겐 혼선을 가져왔고 결국 동석이는 기룡 유니폼을 입게 됐죠. Who is she? Who is she?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Who are they? They're my parents. They're my parents. Do you have... 송이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힘들 때 만났어요. 서로 통하는 점이 있기도 했고 이제 성공이랍시고 이렇게 들어오니 반기는 사람들이 있고 떠날 땐 다 도망이나 지도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 게 비슷해서 만났어요. 강동석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일곱 살 연하지만 듬직한 데도 있고 남자가 외지에서 4년 동안 혼자 버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선이죠. 많이 갔구나. 동희 언니는 했어요. 교통사고로. 미국에서는 한 일이죠. Mom! I miss father! 우리 헤어지자. 안 어울리지 않나 우리. 생각해 봤어. 일곱 살 차이야. 내가 마흔 살이 되면 동석신 서른 세 살이야. 남들은 그때 결혼할 나이야. 난 남자가 필요했고 동석신 여자가 필요했고 우린 서로 필요해서 재수없게 만났어. 이젠 서로 편하게 헤어질 수 있잖아. 동석신 미국에서 성공했고 넌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잘 살 자신 있어. 동석신 동석신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셋 니게 내 전부야. 우리 약속했잖아. 썬이를 생각해. 나 오늘 그 여자 만났어.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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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송이. 언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도 여기 살았고 써니가 연말 안 할 때 기억나? I don't know, father I wanna go home. 왕초! 여기도 옛날 동둑찬이 아니야 나타샤 아줌마 떠났어 아, 족보가 좀 복잡하게 됐다 동준이 형네 회사 식당에서 일한다나? 야, 근데 동준이 형이랑 송이랑 결혼한 데나 뭐 어쩔 데나 그런 상황 소문들이더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동준이 형한테 너무 실망했다 사람이 어떻게? 야, 사람들 다 출산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송이도 별 수 없는 여자더라고 참, 왜 그랬지? 내가 썼냐? 너무 많이 굳다, 형 어우, 이쁘 건데? 송이와 내가 결혼한다는 소문 동석이의 오해 동석이의 분노는 더욱 커졌죠 길이 형과 한국의 데스베리 랠리 참가 공동 기자회견쟁이 가던 날 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동석이 왔어요 아버지, 같이 들어가시죠 아버지, 같이 들어가시죠 우리도 다 출연해 아예 магаз인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급여 어휴, 기두들 안 바꿨다 수고했다 결과가 좋아야지 감사합니다 여태 tentang 당신의 원칙에서 아이고, 한국의 당사장 아, 거기서 손해장이네. 이거는 좋으시고. 네. 그래, 참 반갑소. 100분의 1초를 느끼는 게 레이싱이죠. 2분의 1초를 느끼는 게 레이싱. 세계 각국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여러 차례 도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는 기계, 전기, 전자 등 2만여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모인 기계공업에 꽂힌 이 자동차가 삽니다. 그 나라 공업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겨우 자동차를 맹글기 시작한 지 20여 년입니다. 두 개의 독자 모델이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가 참여하는 렐리에 참가하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사실 자체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옷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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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트롬 비네. 우리 쪽 드라이브야. 강동준 씨. 운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강동준 씨. 강동준 씨. 운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저 독사 같은 놈. 감히 시계 분지를 물어. 이 침승만 잡으면 다 독사 같은 놈. 독사니까 독사를 낳는 거예요. 뭐야? 이런 나쁜 자식이. 날 일으켜봤던 그 바로 아버지예요. 어릴 적부터 한 번이라도 자식 지금 해보셨어요? 모른지 형 형 형 이 지겨운 형.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미용뿐이에요. 난 아버지한테 배운대로 한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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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변에서 맨발로 얼어서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보세요. 여기 아버지 계몰든 내면 그 후세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우릴 버렸지만 우린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고요. 난 지켜볼 거예요. 아버지와 형의 저 땅끝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아버지 아버지. 처음 오래전 내가 꿈꿨던 동희가 죽었냐. 다시 그릴 수 있다고 내 말해줘 내 곁에서 다시 한번 날 지켜줘 예전처럼 널 보여줘 내 남겨진 시간에 그 언제까지 그 어린 시절의 꿈들이 잠시 난 멈춘 줄만 알았어 내지 만 시간이 떠난 거 그땐 난 모른 거야 처음 오래전 내가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그릴 수 있다고 예전처럼 널 보여줘 내 남겨진 아픔 감출 수 있게 다시 한번 널 보여줘 멜리 참가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누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아버지에겐 충격이었죠 내 남겨진 내 남겨진 내 남겨진 내 남겨진 내 남겨진 내 남겨진 내 남검의 남겨진 내 남겨진라는 고맙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combine 한글자막 by 한효정 강동석일 기ientras 길도 드 investing 널리 계획은 없었던 것 Sadness 사장님 널리는 Truth 이때문에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세웠던 월드카 계획 그거에 실천하기 위해선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모든걸 진행해나왔으면 합니다 자막 by 수영 사장님 전합니다 얼음물 .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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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여기요. 누구신지? 아이고 이거 인사 늦었습니다. 손이 떼어보면 그... 아 이게... 저 배 총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동석이라고 아시죠?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사돈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옥이는 내 동생인데 사장님 동생, 동석이하고 제 동생하고 한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동석이하고 종옥이하고 같이 살면서 부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같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저하고 사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예. 동석이하고 종옥이. 아... 저 미국 샘플라스쿠에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아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레이서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저에게 조금은 이렇게... 공의 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동석이하고 종옥이... 아주 제가 뭐... 먹이 살려도 실패했으니까요. 아... 저 그럼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강동이라고... 강동석이 누나 말이에요. 어... 백의 누림. 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요? 저... 저기... 저... 저... 그... 실례하겠습니다. 아... 말씀해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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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정말로 동석이 처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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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이야. 이거 성질이 불같은 게 똑같구만. 아... 이 상처를 이거... 당신 동생이 낸 거야. 어서 말해. 어디에 있는지. 아... 말하기 전에 여기서 못 나가... 아... 아... 아이고... 얼마 전에 우연히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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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사를 데쳐놓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샌프란시스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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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데스밸리로 떠나기 전날 밤. 아... 이거 신고 도망가라고요? 아... 안돼요. 못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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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에요. 아... 못 가요. 못 가요. 아... 아... 나는 만약을 대비해 화련이의 사진을 손 사장님께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 손 사장님이 그토록 찾는 오창근 씨의 딸이. 그 애가 바로 오화련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옥의 경주에서 사고라도 나는 날엔 진실은 영원히 없어져버릴 테니까요. 만일 랠리 도중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세요? 그리고 누굴 좀 알아봐 주세요. 샌프란시스코 쪽입니다. 랠리의 어원에 다시 만난다는 뜻이 있듯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